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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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썩 내 계좌는 사상 최고치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 빅테크가 다시 한번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8%가 넘는 상승으로 보였고요. 엄청난 거죠. 구구가 아마존이 6%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4%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빅테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만 에너지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한 강세의 모습을 띄웠거든요. 실제 강세 종목이 한 7 하락의 3으로 압도적으로 강세 종목이 많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왼쪽에 있는 기술 상태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부터 금융주의에 대한 실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은 이미 실적을 미리 반영한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주 한번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2% S&P500이 2.7% 나스닥이 2.6%로 사이좋게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10% S&P500이 9.9% 나스닥이 7.3%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규 IPO 종목들 내지는 스펙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연중으로 보게든 한 7%가 빠져 있고요. 업종 자체가. 그다음에 IPO도 약보화 정도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규 상장 종목이나 스펙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도 수익률에 대해서는 약간 처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유가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59%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념을 국제 수익률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성장주가 올라오는데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번 주에 실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JPO건 제이스, 웰스파고, 골드망, 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금융주죠. 일단은 금융주까지는 실적이 좋을 걸로 보이지만 하여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CSMC가 있고요. 벤커,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 블랙락, 델타, 펩시코, 유나이틴 헬스그룹 같은 어떤 민영관광부 같은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까지는 금융일까지 볼게요. 금융일 날 목운스테닉. 여기까지는 실적이 대부분 다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하게 보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실적이 다 예상치가 상향하는 종목들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다만 TSMC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기업들, 델타항공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 화면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TSMC, 그다음에 JP모건체이스, 유나이틴 헬스그룹, 벤커어메리카, 펩시코, 그다음에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막삭스에 대한 예상 GPS를 보여주는데요. 보시게 되면 다 좋아지죠. 옆에 왼쪽에 있는 것,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표만, 옆에 보시지 마시고. 이것 보시면 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특히 JP모건체이스는 EPS가 무려 28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년 동기 대비 79%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약 3달러까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나이틴 헬스그룹부터 쭉 다 좋아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게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주가 JP모건체이스, 그다음에 벤커어메리카, 시티 같은 것들이 보통 100% 골드막삭스 역시 200% 이상 EPS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굉장히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난, 왼쪽에 오른쪽 첫 번째 있는 것은 바로 직전 분기, 그다음에 두 번째 분기, 세 번째 분기를 수준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붉은색이 많습니까? 녹색이 많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녹색이요. 녹색이 많습니까? 아닌가? 녹색이 좀 더 많죠? 약간 더 많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뷰를 보여주는 거고 그날 주가가 올라가는지 보여주는 건데 대부분 녹색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적이 좋았고, 이 두 기업들은 이번 주에 나오는 기업들이죠. 그다음에 실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뱅크 어머니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는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녹색이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이번 주에 나오는 기업들은 편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딱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놓으신 다음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 오늘 이것만 끝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바로 끝낼까요, 지금?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좀 더 얘기가 남아가고. 이렇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실적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보는데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종목이 하나 나옵니다. 뭐였죠? 이항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이항? 네, 이항. 실적을 발표한다고요? 네, 이항. 아직 실적은 없는 회사입니까?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없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공배도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실제 거래차가 있느냐, 그다음에 실제 물건을 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진짜 매출이 없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에 나오는 금요일 날 이항을 실적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나오고 좀 바라보면서 한번 지켜보시죠.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장호석 법무장이. 뭐요?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누가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 천천히 하셔도 된다네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급한 것 같습니까? 네,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노란색이 뭐냐면요. 이거는 S&P500에 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적이 지금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가고 있는데 1분기에는 보통 한 10% 예상했다가 EPS 증가율이요. 그런데 높게는 19%까지 예상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분기에 막대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2분기 때 정점을 찍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매우 좋아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2021년도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유한 모든 정보 실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실적이 다 좋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실적이기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실적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은 별로 없다. 특히 S&P500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신규 상장 종목들 아니면 스펙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라 아시는 것처럼 실적을 보다는 꿈과 희망을 보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 4분기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궁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거나 내년도까지는 약 한 10%대의 실적을 EPS 증가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골드망삭스의 의견을 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골드망삭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막대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2021년의 지금 모습인데 여기 쭉 가면 여기가 4월달 현재거든요. 176달러까지 EPS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EPS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EPS가 보통 올해 연말 가면 181달러까지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역시 여기까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P500 종목만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실적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직접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평균은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팩트셋의 내용이었습니다. 팩트셋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EPS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올라간다고 보면 됐고 여기다가 이제 멀티폴로 곱해주면 S&P500 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에다가 23억을 곱하면 4,600이 나오는 거고요. 25억을 곱하면 5,000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수를 예상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알리오바는 말씀하셨는데요. 28억 달러 3조 원이죠. 3조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뉴스에 사서 아닌가 소문을 나서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일단은 불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어도 알리오바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리오바가 정부의 규제 때문에 고생할 때 매수하라고 했지만 워낙 PR이 낮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지만 전자상거래 쪽에서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한번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매출의 4%이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어떤 식작의 훼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일단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급한 일 있으세요 혹시?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됩니까? 왜요? 오늘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저희 좋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가요. 매출의 10%까지가 벌금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4%로 선방했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렇고 하고 그다음에 매출 현금을 보유하는 어떤 큰 기업으로 친다고 그러면 28억 달러는 작다. 크지 않다.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 크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요즘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텐센트도 있고 알료가 있고 다 있지만 제가 보기에 미국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는 제가 봐도 per이 지금 한 23배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저 per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스푸트 얘기를 좀 더 해드립니다. 마이크로스푸트가 음성임식 엔진 개발 회사인데요.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를 23%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번에 인수합니다. 마이크로스푸트가. 그래서 56달러에 인수하는데요. 당연히 이 기업은 현재 24%가 올라가서 먹을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인수금액은 160억 달러로 2010년에 인수한 링크딘 270억 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의 어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주당 56달러에 인수하면 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56달러에 사는 건 아닐 거고 그런가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56달러에 사는 거 아니에요? 대주주 주식을 56달러에 사간다는 뜻이겠죠? 시장에서 56달러에 다 인수하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주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56달러에 인수하죠. 다만 지금 56달러에 인수한다고 하면 얼마나 거래가 될까요? 55달러에 거래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거래가 정지되고 기회비용 차원에서 약간 할인돼서 한 1달러 정도 할인돼서 거래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5달러 정도에 아마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을 보유하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2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뉘앙스를 이용해서 원격 의료를 위해서 채팅에 팀즈하고 연결해서 뭔가 원격 의료의 사업에 뛰어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그림이니까 좋겠죠. 아, 음성인시.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인수한 회사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데 오늘은 거의 약보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너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한 번 m&a에 대한 호자가 좀 깔리고 있는데 원래 미국은 m&a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보통 시장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크게 빠진 일 없이 약보합 정도에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는 자동차 안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해보겠다고 했던 그런 회사였대요.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뉘앙스군요. 뉘앙스는 뭔가 뉘앙스까지도 인식을 자동으로 한다니까 굉장히 미세한 인식을 한다는 뜻일 텐데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무슨 음성인식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자 출발. 자 뭐 날씨. 라디오. 라디오 틀어봐. 뭐 어디 가자. 이게 이건데 뭐 그 뉘앙스까지 알아야 되지. 그러면 저거 아닙니까? 저기 집에 있는 TV에 진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원격 의료에다 적용하면 환자들은 전국에서 5만 가지 환자들이 다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제 제대로 된 뉘앙스를 좀 전달해야 되는 게 있겠네요. 장이 이렇게 막 꼬여갖고요. 막 오오오. 막 이런 걸. 이런 건 뉘앙스. 저 뭐 하나요? 또 정포론이 뭐 하시나 했어요. 연기가 아주 리얼합니다. 그런데 마침 말이 나온 김에 보통 M&A 하는 기업이 있는데 보통 얼마에 M&A가 된다고 그러면 주식을 빨리 던지고 나오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3개월 정도 걸려요. 거래가 정지되고 돈으로 이제 바뀌고 하는데. 어차피 가격은 딱 나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온 거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56달러인데 왜 56달러 거래가 안 되냐 하면서 막 깍짝깍이 1달러 더 벌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좀 들어봅니다. 그렇게 가장 필요 없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4주 전에 모건스테니가 중소형주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한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스파이가 1개월 동안에 5.62%가 올라왔고요. IWM 중소형주가 1개월 동안에 똑같이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2.04%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현재 모건스테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다음군에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첫 주제는 모건스테니가 중소형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요약해서 가져왔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쉽게 풀어 쓴 거니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 IPO 종목들. 스펙의 종목이 부진한 것도 하나에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스펙 종목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스펙 종목 치고 지금 제 기억에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준 게 거의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스펙을 보유하신 모든 투자분들은 스펙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일단 IPO는 개중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스펙은 특히나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형주에 대해서 이미 모건스테니가 4주 전에 다음 글이 됐었는데 이건 사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유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소형주의 per이 32.5배로 역사에서 고점이 와 있어요. 지금 스파이 s&p500은 한 23배 22배 나오거든요. 매우 비싼 편이죠. 한 10배 정도 더 비싼 편이고. 특히 소형주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물론 소형주다운 뭔가 꿈과 힘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좀 더 멀티표를 주지만 평균 32.5배는 굉장히 높은 숙제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소형주에 대한 아주 비싼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형주가 특히 금리 상승에 상당히 대형주보다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할 때도 더 비용이 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변동성이 큰 것도 큰 약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움직이죠. 제가 아는 소형주도 보게 되면 하루에 7% 8% 올랐다가 다음 달에 똑같이 빠지고 엄청 출렁임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테이 현재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매매를 자제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다음 거리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때는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은 나스닥이나 아니면 중소형주에 미는 분이 계셨지만 하여간 모건 스테이의 의견은 약간 반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건 스테이 얘기는 이런 거죠. 지금은 변동성이 적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면서 딱 찍은 게 있어요. 뭔가 굉장히 두리무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잘하시려고 그러면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빠져 있는 저평가 우량제 투자시라고 그러면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지만 막상 시장에 옮기려고 그러면 그게 솔직히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건 스테이 얘기를 딱 하나 얘기하는 ETF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끝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궁금증이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변동성이 적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보이겠습니다. 바로 퀄리티 ETF라고 하는 ETF인데요. iShares MSCI US 퀄리티 팩터 ETF라는 게 있습니다. QAL인데 이게 뭐냐면 높은 ROE 그다음에 낮은 부채 또 안정적인 수익 성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데 그 기업들 중에서 대형주 내지 중형주가 모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주로 뭐 들어있습니까? 딱 보시면 여기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4.13% 애플이 두 번째 코카콜라가 세 번째 마스터카드가 네 번째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 비자, 나이키, 북킹홀딩스, 블랙락, 존슨앤존슨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가총에 상이 같지만 약간 다르죠. 이 기업들이 ROE가 높은 편 보통 한 2, 30배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부채도 낮고 그다음에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저평가 우량주예요? 네. 저평가는 아니죠. 저평가는 아니고 저평가 우량주의 다른 ETF가 이거는 ROE 낮은 부채, 안정적인 수익 성장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탄탄한 기업? 모아놓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 ETF 이게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인데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부채가 적거나 ROE가 높거나 수익 성장이 있는 기업들을 꿈꾸신다고 그러면 이걸 사시면 끝나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는 바로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은 돈을 벌 때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네. 모건 스탠리는. 그래서 일단은 한때는 여러 가지 ARKK 인베스트에서 캐시우드 운임이 워낙 조그만 기업들 하시면서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ARKK도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소용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는 얘기를 치면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튼튼한 종목들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소용주가 조금씩 최근에 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많이 소용주가 보여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QAAL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3배짜리는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QAAL 3배짜리? 아, 영입도. 아니, 뭐 거꾸로 가는 인버스 3배짜리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없고요. 1배짜밖에 없는데 농담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거 물어보시죠. 3배짜리를 물어보시는데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말을 듣고 소용주를 조금 피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가 많아서 바로 CNBC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오늘 기사가 우버 소식에 체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버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운전자가 없어요. 지금 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드라이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뽑기에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뽑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그만큼 경제 제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우버가 상당히 이거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갖다 써서 사람들 뽑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충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2.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에서는 지금 변종바르스 때문에 변이바르스 때문에 조금 다시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우버는 좋아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뉘앙스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심벌이거든요. n-u-a-n 이 종목입니다.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역시 주가가 딱 2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가 딱 차가고 주가가 올라간 거죠. 알리고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8억 달러에 벌금을 냈죠. 그래서 일단은 벌금을 맞아야 하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올라간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치 그룹이 있어요. 매치 그룹. 데이트 앱이죠. 매치. 매치. 제가 한 번 우리 2%가 계속됐나 범불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범불. 미국의 여보야. 네? 미국의 여보야. 미국의 여보야. 여보야. 여보야 깔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약간 생각나는데. 그런데 그 매치 그룹 밑에 서버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흰 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흰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페어지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서버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다 합쳐서 매치 그룹 전반적으로 중립해서 바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bti의 의견인데 데이트 앱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아요. 똑같이 범불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약간의 좀 그런 문제도 있는. 활간 일단 좋은 의견이 나왔다는 것에서 매치는 항상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범불비까지 해서 같이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오랜만에 커넥커드 지니티에서 일단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홀드에서 바위로 올렸고요. 지금 뭐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 같다 내년도에. 배터리에 대한 공급이 좀 안 됐습니까? 배터리 공급이요? 네. 지금 약간 빡빡한 상황입니다. 빡빡하다고요? 잘 안 됐죠.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된다고 하는 기사가 많네요. 그러면 이제 2022년부터는 배터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어쨌거나 좋은 기사죠. 투자금이 올라갔는데 시간에서 1.3%가 올라간답니다. 좋은 의견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폴레 소식이 나왔는데 치폴레는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치폴레? 네. 치폴레는 없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저기 있잖아요. 그 멕시칸 레스토랑. 갑자기 또 생각나는. 언더보드? 언더보드 말고. 저기 뭐죠? 여기. 또띠아. 또띠아가 아니고. 그게 뭐지? 멕시코? 멕시칸 레스토랑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여기 있는 건데. 깐꾼? IFC물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IFC 말고. 여기 나가면 1층에 있거든요. 1층에. 네. 이 건물? 메리층인가. 거기 한.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하여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고공삼개턴? 그거. 타코벨. 아 타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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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벨이 생각 안 나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지금까지 방송 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20분을 이렇게 보내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시간에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아쉽네요. 오늘은 사정을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큰일을 겪었기 때문에. 타코벨은 있지만 치폴레가 없는데요. 치폴레가 상당히 고전한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노로바이였 때문에 오신 분들이. 설사하고 뭐 있어요? 막 터지고 밑도 터지고 해서 막 정신적 수에 대한 그런 것까지 하면서 굉장히 한 2, 3년을 고생했어요. 이 기업이. 그러다 지금은 다 해소가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되게 좋은 기업이라서 7일째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최근에. 일단 그래서 레이몬드 제임스는 지금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률 상해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이거는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66%가 다운돼서요. 32억 달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항공주 66% 다운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60% 70% 80% 이상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지금까지 주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에 놀라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미 다 인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약보합 정도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놀랄 소식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오히려 항공업계에서는 60% 되면 상당히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크루즈 같은 기업들은 보통 80%가 매출이 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그다음에 선물을 좀 볼 건데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고치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요일부터 나오는 대형 은행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눈치보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매매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500 지수가 0.16% 마이너스고요. 과오가 0.15% 마이너스. 나스닥이 0.35% 마이너스로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큰 의미 없는 마이너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알리오바가 가장 핫한 종목으로 뽑혔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뉘앙스는 24% 올라오죠. 주가 많이 내려왔네요. 18%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면 좋은데 또 유한하게 있겠죠. 만약에 M&A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틀어지면 이제는 곧장에 물릴 수가 있어 보니까. 남자가 한번 낙장브리비지 다시 틀어버리는 게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게이츠가 그럴 뿐이 아닌데. 요즘 빌게이츠가. 사티아 나델라가 CEO고요. 빌게이츠는 그냥 한 킬로는 물로 앉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파. 아프리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 실적이 발표한 기업인데 아프리아는 마리아나 관련주입니다. 마리아나 관련주 실적이 진짜 엉망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관련주들은 지금은 볼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도 역시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고. 현재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사실 뉴욕이 15번째 주로 해소가 되면 승인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금지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는 아직까지는 그냥 ETF로 대응하시고요. ETF는 참고로 MJ가 있고요. YOLO가 있습니다. YOLO. YOLO나 MJ로 대체하면 되고요. 이걸 개별중고로 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시고 테슬라는 우리의 도프니까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카나코드 지니티에서 아까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86달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한 1.7%가 올라가서 6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번 주 시작인데 오늘 장이 약간 빠지긴 했지만 걱정할 수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수요일부터 나온다고 그러면 오늘 이 정도가 정상이죠. 굉장히 조용하고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평상시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다음 주 20일 날 넷플릭스가 시작을 발표하거든요. 넷플릭스. 그때는 좀 출렁임이 심하지 않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빅텍 기업 때 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뭔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수록 상당히 조금 기대도 할 수 있고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4월 말쯤이? 굉장히 우리가 실적이 나오면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엑슨 모빌과 애플, 테슬라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사 그러면 뭘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요? 지금 당장? 애플이죠. 애플 실적이 지금 열의 아홉은 다 좋다고 하고 있고 또 실제 지금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자 나오겠지만 애플이 기존의 기기에서 지금 서비스로 돌아가는, 서비스 분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적이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나오더라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좋게 보고 있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은 꼭 보유해야겠죠. 엑슨 모빌은 이제는 살 때 지났습니까? 엑슨 모빌 좋죠. 그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애플이고 엑슨 모빌은 완전 좋은 기업이죠. 더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한 단계 더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들고 있는 주주가 애플로 갈까 엑슨 모빌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보유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엑슨 모빌 가는 게 맞죠. 이거 빼서? 빼서요? 네. 추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암춤 아니고. 빼서. 테슬라를 다 팔고? 그러니까 팔까 아니면 안 팔고 있을까 아니면 팔아서 애플로 갈까 팔아서 엑슨 모빌 갈까 생각 중. 테슬라는 파시면 안 되죠. 아 그럼 팔으면 안 되니까. 테슬라는 파시면 안 되죠. 테슬라는 갖고 있어야겠죠. 테슬라 내가 800에 들어갔는데도? 800달러요? 800달러.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있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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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왔어요. 나 안 들어왔어요. 아니 아니. 어쩐지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에 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는 거에 너무 예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유한 자체지 그걸 뭐 내가 얼마에 샀으니까 지금 이미 손실이 그러면 800달러만 지금 얼마입니까 손실이? 한 14, 15% 되잖아요. 손실이 너무 크네 하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뭐 그냥 그게 빚이 빚져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아유 명언입니다. It's your 명언. 우리 장호석 본부장과 함께라면 이렇게 멋진 말씀들을 매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갖고 갈 거예요? 테슬라? 아니 저는 안 샀다니까요. 테슬라 없으실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있는 분의 얼굴이 아닙니다. 내 얼굴이요? 아니 테슬라 있는 분은 딱 테슬라 있는 분들은 요즘 최근에 표정이 다 안 좋아요. 표정이 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유할 때 어떤 종목을 보유할 때에 따라서 주가가 빠지면 불안감이 더 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에 되고 지금 막 맹폭을 퍼붓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비 중에. 이게 무슨 기업이냐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이렇게 떨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존이나 애플을 막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기분이 딱 다른데 테슬라 보유하신 분이 상당히 더 많이 긴장되시죠.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보다 훨씬 더 심한 애들 들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얼굴 보고 뭐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자 오늘도 월요일 또 즐겁게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이 방송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심지어 책도 쓰셨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Must read.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보면 미국 주식이 답이었잖아요. 오늘도 아까 설명해 주신 뭐 Q-U-A-L? 그거 보면 답이었잖아요 그게. 지나온 그 이력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답이겠죠 그게? 그런 의심이 지금 10년째예요. 10년째 그 의심을 지금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의심 좀 그만해라. 그래요. 얼마나 내가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말씀이시죠. 여러분 답입니다. 노다웃입니다. 노다웃. 의심을 제거하라.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도 인사드리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 프로님. 네. 좀 더 돌다 갈까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찍 가도 반가워하는 것도 없고. 저 다 지금 아기들입니다. 몇 살이죠? 여섯 살, 여덟 살. 여섯 살, 여덟 살. 이런 시간 좋다. 야 여섯 살, 여덟 살. 아주 아빠 많이 찾을 때다. 여덟 살, 여섯 살. 합쳐도 열네 살이네. 아유 이뻐라. 또 셋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한번 놀아줍니까? 가면요? 네. 저만 보고 이렇게 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혹시 이 프로님은 계속 뭐 하시려고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선생님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 뭐 좀 더 얘기하고 나갈까요? 4월 12일 글로벌 라이브 오늘 밤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라 집에 있겠습니다. 갈 거야? 가야죠. 갈 거야?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